이거 좀 봐봐. 안 보고 싶어. 안 보고 싶어. 안 볼래. 이렇게 어물래. 형태가 좀 안 좋으신데? 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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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떼굴. 엄마. 엄마 꿈 나 칭해하지. 엄마 꿈 나 칭해. 애기 꿈. 아빠가 어딨어? 아빠 앞에. 테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곰돌이 세 마리. 땅땅땅땅. 아침 햇살 곱게 내리니. 괜찮아 괜찮아. 헷갈리지 않아 이 정석이. 아침 햇살 곱게 내리니. 들려오는 맑은 물소리. 참새들도 노래하며. 손을 주고 싶어요. 안녕. 고파진 거 아니야? 아무도 없네. 테리에 탈 수 있겠다. 어? 그래. 너무 높아지는 거 아니야? 안 무서워? 갑자기 내리면 안 돼?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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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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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아무도 안 돼. 응. 아무도 안 돼. 누구 오면 빨리 쓰자. 이거 요구르트 먹을래? 요구르트 먹을래? 요구르트 먹을래? 줏대요? 그래. 빨리요. 빨리 줏대요. 달래 주세요. 어? 달리 주세요. 빨리 주세요. 빨리 주세요. 허리업. 허리업. 후딱후딱 그래. 후딱후딱. 어서올 해봐. 어서올. 어서올 해봐. 어서올. 하하하하. 하하. 이 시간에는 아무도 없나 봐 왜 안 먹었더니 왜 친구가 하나만 있는 거야? 하나도 없지 누가 있어 아까? 지금 그 친구도 사라졌네? 갔네? 네 맞아 유치원 간 거 아니야? 유치원 갔나? 유치원 갔나? 머리가 되게 갈색이다 너 머리 색깔이 예쁘다 다 먹었어? 남았는데? 놀아기 좀 돌려줘 봐야지 다 먹어야지 아깝잖아 그냥 어디에 놔? 다 먹고 쓰레기통에 놔야지 툭툭툭 서리다가 와야지 당부 툭이나 툭 아 당부 다 누가 쓰레기통에 버려야지 니가 먹은 거잖아 어디에 놨잖아? 쓰레기통 어딨어? 안 보이네? 그러면 너 바지 속에 넣다가 이따 버려 어디에 버릴래? 없잖아 버릴 데가 없잖아 버릴게? 어떻게 여기 길에다 버릴까? 여기다 이렇게 엄마 걸음 더러워지도 않아 툭툭하도 엄마가 엄마 넣을 데가 쓰레기통에 없잖아 방법이 없는데? 괜찮아 여기 넣으면 되잖아 엄마 가방에? 이거 흐르면 어떡해 엄마가 들어 엄마가 들어? 여기다 버리면 안 되는 거야? 애가 버리자 몰래 아무것도 없잖아 응 안돼 안돼? 여기다 숨겨 놓자 아 싫어 버리면 안돼? 내가 좀 버려줄꺼야 때만 그 차에 여기예요 물이 막을 담아 이 야야 수겨두 모두로 왼지가 아따 언니! 주요일도 아직까지? 응 아~~ 왔다